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발행하는 월간잡지 활천이 최근 신길교회에서 창간 100주년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살아있는 셈이라는 의미를 지닌 활천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월간지입니다. 설교를 한 기성총회 김주헌 총회장은 활천을 10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좋은 영향을 주는 잡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활천 사장 최준현 목사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폐간당하는 아픔을 겪었지만 100년을 꿋꿋하게 이어왔다며 한국교회와 사회를 살리는 셈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